땅 파면 돈 나오는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관계 시작! 시작! 시청 태도 박수! 박수! 게임! 이 개새끼가 방송하자노! 게임 꺼 이 개새끼들아! 방송하자노! 게임 꺼 이 개새끼들아! 방송하자노! 방송하자노! 게임 꺼 이 개새끼들아! 방송하자노! 시청 태도 박수! 들어가 볼까? 짧은 영상 튜토리얼 볼까? 아... 설마 유도불을 연결할 줄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화면 고장 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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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소할게... 나 장치가...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블루 스크린 떴어... 아... 히읍... 가 봅시다! 잠깐만 어 근데 이거 이거 이런 게임이었네 이거 이렇게 시점 보이는 게임이었네 나 이런 게임인지 몰랐네 어 도구 가방은 한글인데 설명은 영어네요 어 그렇구나 아 깜짝이야 아 이 ㅅㅂ 깜짝이야 뭔데 아 이거 안사 아 이거 안사고 나갔다고 다시 비명 지른거구나 아 이거 돈 내고 나가라고 아 그냥 주는게 아니구나 아 아씨 저 코인 320원 이건 내꺼야? 아 이건 내꺼네 차는 내꺼네 아 깜짝 놀랐네 진짜로 놀래라 음 이런식으로 이제 도구를 하나씩 사가지고 땅굴 파는걸 더 잘해야되는건가봐 낚시대도 있구요 철제 압력 탱크 뭐 이런거 다 돈주고 사야되네 어 캠프 침대 월드맵 콘크리트 바닥 랜턴 건설 해머 뭐 이런거 엄청 사야되네 재밌을거 같은데? 뭐야 왜 이름이 없어 여긴 저 뒤는 뭐지 그럼? 눈이 아파요? 어 그게 눈이 아픈 그래픽은 아닌거 같긴 한데 모르겠다 들어갈 수 있나? 못들어가네 혹시 화면 움직일때 눈이 좀 아프니? 기다려봐 이것때매 그런거 같기도 어때 좀 나아요 이제? 잘 모르겠어요 다행히 뭐 기름이나 이런게 있는거 같진 않네 근데 무슨 게임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뭐 퀘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 뭐 인벤토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이래 뭐하라고? 나보고 이건 뭐야 공짜야? 나 이건 들고 가도 돼? 흙과 물로 가득 채운 후 큰 붓으로 자원들을 걸러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 여긴 또 들어와지네? 어머 물 떴어 아냐아냐아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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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떴죠? 어? 아 이렇게? 그 다음에? 아니 씨바 아니면 아니라고 하던가 이건 뭐야? 이걸로 어떻게 하는건가? 야 이거 물 채우는 방식이 이거야? 큰 양동이를 사용하면 된다구요? 응? 아까 그 영상을 봐야되나? 유튜브 영상 씨발 어? 지도다 지도도 주잖아 여기가 뭔가 땅 팔 수 있는 공간인가보다 음... 어? 스톡마켓? 일단 이거는 차에다 챙겨놓자 차에 탄다는 소리가 아니었는데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시발 아까 삽이 있었어요? 삽이 안보이는데? 흙과 물로 가득 채운 후 큰 붓으로 자원을 걸러냅니다 그래 아... 오오오 오호오오 내가 뭘 하고있는거지? 점점 커진다? 그 다음에 이걸로? 오!!! 이게 뭐야 금광석 아 그러면 금광석을 이제 여기다가 하나 놓고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되나 이거 좋지 않은 냄새가 심지어 금만 나오는 것도 아니네 가공되지 않은 루비? 좋아 아니 그럴 수 있어 이게 얼마정도 하는지 보자 이 가격이 괜찮다면 충분히 나는 할 마음이 있다 아이씨 그 바구니에다 담으면 이거 사주나? 자 이거 사주나? 출입 안하네 금 사세요 금 사세요 금 사세요 네 루비도 있어요 지도에 있다고요? 지도 차에 두고 왔는데요 저 위로 올라가 봐야겠다 금 사세요 어? 금 사시는건가? 여기 보석상인가? 네 금 금 사세요 어? 금 사시는건가? 여기 보석상인가? 네 금 21원 21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더 있을거야 아니 이게 21원이면 이거 얼만데요? 흠 나 나 시 방돈 돈 들고 다니는 게임 처음 해봐 하ㅋㅋㅋ ㅋㅋㅋㅋة 나 이렇게 돈 들고 따르는 게임 처음 해봐 뭐야 이거 너무 새로운데 이 게임? 우와 아..씨X 손도 하나밖에 못써 아..안돼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금파리소년 김황새는 오늘도 조그마한 금조각을 발아 열심히 살아간다 아이랑 탭 아무것도 없다니까 뭐야? 에헥 부자 돼야지 자꾸 Q 누르면 물건 자꾸 이렇게 뜨잖아 병신아 이 눌러서 먹었으면 이 눌러서 버려야지 왜 자꾸 Q 눌러서 버릴라 그래 마크도 아니고 마크도 아니고 마크 오와..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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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큰대 내 돈 조각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철광사 내 철광사 내 철광사 아이 씨X 금은 왜 하나도 안 나온거야 뭐야 이거 또 철이야? 진짜 씨발 지랄박에 씨발 어어 금이야 금 얘들아 금이야 바구니에 옮겨가야지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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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아닌데? 너네 금 캐 본 적 없지? 어이 주인장 금 가져왔소 그럴 리가 없소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오 그럴 리가 없소 어? 응? 응? 에헤헤 아이 뭐 철올려놓은 줄 알아 주인장이 잠이 덜 깼나 씨발 어이 주인장 에헤헤 에헤헤 에헤 에헤헤 에헤헤 밥먹을수있어 이거 앞으로 내 지갑이요 아니다 내, 내 동전조머니 있죠? 응 닥쳐, 내 지갑이야 아, 자꾸 키우러... 아니다 어? 잠깐만 뭐야 뭐야 뭐, 동전 마술 뭐야 갑자기 뭔데 이거 아, 트럭 위에 올려둬서 트럭 위에 있는거... 조나 아 아하 하하 오케이 준비됐죠?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무슨 준빈지 야, 내가 볼 땐 여기서 여기서 금을 존나 캐야되는게 맞는거 같거든 하루종일 난 너무, 난 너무 그러고 싶지가 않다 근데 좋아, 출발이다! 누가 내가 이런... 어? 금이나 캐고 있을 사람이 아니지 난 크게 될 사람이라고 여긴 뭐야? 무슨 동네란 여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힝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스스 흐음 흐음 쯧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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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잠깐만 그러면은 어디보자 여기가 지금 다리 건너서니까 아 여기구나 딱 여기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쭉가도 주식 하나 있고 거기서 더 쭉 가면은 다리 하나 밑에 고가 밑으로 들어가면은 그거 하나 파는 데가 있다 오케이 가자 이해했잖아 가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쭉 가면 주식시장 하나 더 있고 저게 주식시장인가 보다 얜가 본데 사실 아까 블루스크린도 게임이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낸게 아닐까 모르겠고 금상한가 가지 않아 모르겠고 뭔가 가격이 떨어졌어 아 난 시발 이렇게 인벤토리도 없고 돈도 어디에 올라가는게 아니라 이렇게 실물로 주고 이런 게임은 난 진짜 처음 해봐요 게임 1300개 하는 동안 아이씨 그 근데 있잖아 이게 뭐야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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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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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웅장해 지금 나 지금 시발 동전 동전 2입 있는 사람인데 노래 너무 웅장해 지금 그만해 동생아 내일도 빵 빵 먹을 수 있어 나만 믿어 어쩔 수 없다 고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난 생각이 있다 이거 야 이거 근데 설마 시스템이 물이 이렇게 파면 파는대로 수로가 만들어질까 안되죠 그딴거 안되죠 파는데 정해져있죠 빾빰 꺾이 빾빾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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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빾빾빡 빾빾빾 흙을 가져왔는데요? 흙을 가져왔는데 왜요? 흙을 가져왔어요 하스님 해 떴어요? 이거 진짜 문제네 안되겠다 이거 야 나 얼마 있니? 나 거의 한 40원 있지 않니? 돈 조금만 캔 다음에 나 침대 사러 가자 침대가 우선이다 아까 40몇원이었던 것 같거든 침대? 아 철광석 너무한다 아 진짜 너무한다 이게 뭐야 아니 분명 스크린샷에서는 공장 돌리는 게임이었다고 스크린샷에서는 나만의 공장을 꾸리는 게임이었다고 와 금 두개 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침대 정도는 할 수 있겠어 음?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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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내가 돈 어떻게 버는지 가져왔어 가져왔어 금 두개 아니었냐고? 몰라 얼마 쳐주든지 쟤 아님 팔 데도 없어 사기친다고 뭐라 할 수도 없다 야 쟤 아님 누가 받아주니 이거 가자 하하하하 아 나 또 프라나 지갑 들고 갔네 또 아 얼마요? 24원이요? 아침까지 잘 수 있소? 좋소 이거 사겠소 이거 주시오 이거 사겠소 그러면 그러면 돈을 어떻게 드려야되지요? 이렇게 드리면 되나요? 그 내가 다 알어 32원 23원 21원 다 알어? 오! 합산해갖고 하나로 주는구나 하하 잠깐만 나 손이 하나인데 어떻게 들고 가지 이거? 으 으 으 으 으 대 아 씨 엑 잠도 못자네 이거 맞냐고요? 뭐 어떡하라고요? 나보고 집이라도 만들자고? 나 얼마에 있었지? 나 이대로 못살긴 해 아! 이거 도고는 얼마정도 하오? 철제 수력 파이프를 하면 물을 나릅니다 흡입 파이프 이거가 36원이면 퍼서 전달을 하서 이렇게 해서 어... 밸브로 물의 논리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36원으로 물을 풀면 얘로 끌고 올 수 있다는거지 딱 52원이네? 나의 첫번째 낚싯대 내가 씨발 왜 이러고 살아야되는데 땅 파는거 보다야 낚시가 훨씬 낫지 어! 나 있어요 뭐야 응? 흐하하하하하 정월이다 자연의 깡통에게 잡혔습니다 나한테 깡통이라 그런거야 지금 얘? 흐하하하 철제 이렇게 하면 잡자마자 물통으로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 김씨! 오늘 좋아 아주 야 물고기만 잘 잡으면 금방이야 금방 자동화 공장 만들 수 있어 조금만 잠으라고 오늘 하루 낚시만 하면 내구도도 없고 미끼도 없죠 개같은 그 묘지관리인처럼 스태 바다의 은? 파러 가자 혹시 너가 사나 이번엔? 니가 뭐 사줄거 같지는 안생겼다 모든 판매는 저기서 하는건가? 저기가 보석 파는데라고는 안써있었잖아 오하 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착하시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걸로 주시오 이걸로 하겠소 수고하시오 수고하시오 야야 알려줄 필요없어 이 게임에 대해서 나 알려줄 필요없어 내가 하나씩 할거야 내 게임 재미야 내가 하나씩 찾아낼거야 알려주지마 내가 산 게임이야 돈 떨어지는건 알려줄게 아니게 돈 떨어지는건 알려주고 왜 그렇게 또 그렇게 그래 아 잘들어가지 아 잘들어가지 하하하하하하 아 좋다 달다달다 아 이거 게임 맘에 든다 와 바다의 은 아니요 이거 땅파서 돈 버는 게임이에요 내 양동이 어디갔을까 양동아 양동아 어디갔어 양동아 양동아 떠나가고 나서야 돈인줄 알았습니다 흐하하하하하 막 고등어도 있다 제발 음... 그림자 졌나 웃겨 졌나 버즈 라이트 이어 뛰어가는 것 같네 자 난 이제 더이상 낚시로 돈 벌지 않겠어 돈이 이렇게나 모였지 바로 시스템 만든다 주시오 한 얼마에요 이거 78원? 나중에 나중에 찾으러 오겠어 자 이제 이걸로 왜 왜 그렇게 하는거에요 여기요 돌려주세요 RTV RTY 아 오 감사합니다 이거야 이거라고 이거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러면은 여기 나오고 삽으로 어디갔어 내양동이 내양동이 어디갔어 내양동이 저기 저기다 뼈 이거로 뼈 뼈 뼈 뼈 뼈 뼈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봐야겠다 아니에요 낚시나 말 그렇게 하지마 너네 말 되게 웃기게 한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히흐 좋다좋다 아주 좋소 으으? 으응? 가볼까? 아 이거보다 얼마정도 나왔을라나?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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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허헄허허허허허허허헉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tu 한 천원 버는거 아냐? 아 천원은 좀 솔직히 오버하고 한 삼백원? 한 삼백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빛나는 돌이 있어? 어? 야야야 이거 봐? 보여? 야야야 얘들아 이거 보이니? 잘 봐 이거 보여요 이거? 신비한 조각 채굴기의 전원에 사용됩니다 얼마니? 팔면 큰일 날뻔했다 아니 또 백원은 또 왜 이렇게 동전 뭉치야 또 아닌데요? 저 화 안났는데요? 아닌데요? 저 화 안났는데요? 반포자에 금방 사겠다고요? 이제 백원 모았는데요? 돈은 충분히 있어 화로를 사서 철을 녹여서 가공을 해서 팔면 주조 금명까지 있는데? 어? 대장장이 망치? 한 선생님 아까 220원짜리 가방 사면은 인벤토리 생기는 거 아니냐고? 220원짜리 가방이 어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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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 돌 위에 소원 빈거야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원래 저런 돈은 건드리는거 아니오 나 낚시가 좋더라 딱히 낚시가 편하게 돈이 잘 벌려서 그런건 아니야 원래 낚시를 좋아해 내가 음 정말이지 두두두두 두두두두 나 여기서도 낚시 컨테스트 여냐구요? 이어 새우 별로 돈 안될거 같은데 안나왔으면 좋겠네 통발은 통발은 있긴해요 어 안녕 그럼 그럼 낚시 낭만 있지 통 통발로 돈복사 가능이요? 통발 애들 애들아 가방 먼저 가방 먼저 통발에 20개 넣어두면 한번에 20마리 잡히는거 아니냐고? 통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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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립 베랄랄라 메시 클라우드 요거 요거 이거 이거 갖고가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사십니까 설마 제가 다 올려야 된다고 하진 않으시겠죠? 야 ㅅㅂ 꼭 부자 되면 내가 복수한다 이 개새끼 ㅋㅋ 어? 잠깐만 방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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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새님 하세님 쫌쫌다리로 돈을 모아서 가방을 사시는 것보다 한 번에 싹 긁어놓을 수 있는 통발이 좀 더 빨리 가방을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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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너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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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침착하다 나는 침착하다 나는 침착하다 나는 침착하다 나는 침착하다 어? 뭐야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좋다 야 이걸로 가방 사자 이거 가방 맞냐고? 맞을걸? 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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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 긴망새 멈춰? 소리가방이라고? 어? 어? 방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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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 어?